안전한 도시를 위해 대전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2021년 달라지는 대전시정, 오늘은 안전한 대전편을 소개합니다. 대전시 인터넷 방송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역사회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발빠른 대처인데요. 대전, 세종, 충남에서 운영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이 오는 5월부터 대전시로 통합됩니다. 이에 비상시 의사소통과 상황관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란성 정보를 유통하는 불법 유해 사이트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5월부터 운영됩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전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문제를 상담, 조사하는 인권분야 전문가들이 3월부터 시민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공기정화 기능을 가진 친환경 수소시내버스가 올 하반기 대전에 처음 도입됩니다. 수소시내버스는 1회 충전으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대전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119 신고 중 끊긴 전화에 대해 민원인에게 다시 연락하는 콜백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합니다. 소방본부는 콜백 시스템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의 위급상황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 대응할 계획입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한 대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